저기까진 안가죠 활로 아무리 활이 그래도 저기까진 안가 야 이거 정학적이 개판인데? 정밀도 거의 만땅해서 거의 그건데? 뭐하냐 너 자 화살기술은 좀 하러 가볼까요 이제? 화살기술은 좀 하러 가볼까요 이제? 화살 외로 합시다 가시 다 갑시다 타이밍 다섯 발 두 발 두 발 두 발 애챔인데 필요없어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발 여덟 발 아홉 발 여기 사격프로 사격프로그램을 재설정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밑에 있는건 자 일단 가봐요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대공사격 뭐 제 그거라고 있는데 애들 왔다 애들 또 왔다 예 이쪽 맞군요 저 가죠 일단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거 로켓포다 로켓포로 바꾸자 오오 안 돼 안 돼 예 실패하면은 오케이 쟤들 지금 오고 있어요 대공포의 전력을 대공방어 전력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어디로 통하는거야 오 뭐야 어 저기 누구있나 우리편있나 오 싸줬는데 야 쟤네들 좀 세우고 지금 저쪽을 다 쳐다보고 있을거란 말이야 내가 저기 있는 줄 알고 내가 이쪽에서 튀어나올 줄은 몰랐겠지 어 이쪽에 어 이쪽에 야 뒤에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반칙 아 내가 또 반칙인가 난 안 보이니까 터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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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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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HMG인가? HMG구나 적이 없는거 같죠? 하나도 자 가죠 돌격병? 저거 뭐야 이거에 걸리면 안되죠 자 일단 다 해체 해놓구요 퀴즈 야 정말 이거 뭐 활하고 크로킹만 있으면은 뭘 죽일게 없어 무적이야 무적 저도 혹시 꼭 무적은 아니고 어떻게 쓴다 자 들겠죠 저거 뭐지 아..저기소총이구나 야 이거 저기소총으로 바꾸죠 이게 정확도 훨씬 좋지 그래 흠 어? 저거 승인됐네 벌써 어? 어오오오 야 지지하고있던 기둥을 부셔버렸어요 야 이러다가 암호모드 한 암호모드가 있다 오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바이저로 적 있는 데 없는 거 항상 확인하래 야야야 어이거 뭐야 자 무한틀어 죽이기 어 절로 가는건데? 자 에너지 에너지 훨씬 더 어서오세요 초콜릿님 오케이 이야 c4 2개 게다가 헬기 수와트 400 알피 이야 이건돌 잘해놨다 저희들 대체한대요 아 우와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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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아 네 내 이름은 프로백